너희들이 모르는 의회 정보 1분만에 알려줄게. 의회일 뿐 시작! 경기도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구성이 궁금했다면 이번 편을 잘 봐줘. 먼저 민주주의답게 선거를 통해 경기도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의회일 뿐을 봤다면 이제 눈치챌 수 있었겠지?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10대 경기도의회 구성도를 자세히 들여다볼까? 의장과 부의장,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,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뤄지며 우린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. 그 중 상임위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회 운영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경제노동위원회, 안전행정위원회, 문화체육관광위원회, 농정해양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건설교통위원회, 도시환경위원회,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, 교육기획위원회, 교육행정위원회로 총 12개 상임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순찰을 위해 등재해. 또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어. 자 오늘도 의회 지식을 1분만에 습득한 기분이 어때? 이게 다 내 명쾌한 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